안녕하세요. 어제부터 미국 세계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어저께는 주로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의 세계 시스템 구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무려 지난 100년간을 쫙 훑어보겠습니다. 미국에는 고립주의와 개입주의 두 개의 흐름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고립주의는 제임스 먼노 대통령이 표방한 건데요. 그래서 먼노주의라고도 말을 하죠.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의 대통령 임기를 보면 1820년 이짝저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아직 신생국가일 때이고 미국이 힘이 약한 농업국가일 때입니다. 그리고 유럽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북아메리카, 중부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 대해서 계속 개입을 할 때예요. 거기다가 미국은 당시에 동부와 남부에 있는 13개 주 정도에 불과했을 겁니다. 지금과 같은 미국이 아니죠. 캘리포니아까지 이르게 되고 거기에 철도가 통한 것은 남북전쟁 시기입니다. 1860년대, 70년대.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국의 입장에서는 유럽에 대해서 미국에 손대지 마. 그 대신에 우리도 너의 신경 안 쓸게. 이게 고립주의입니다. 그게 이제 언제 바뀌게 되냐면 19세기 말 지금부터 한 140년 전쯤이 되면 혹은 한 20년 전쯤이 되면 미국이 전 세계 최대의 공업국가가 됩니다. 그 공업 생산량이나 또 혁신이나 그때 미국에서 일어난 혁신은 무시무시합니다. 그 혁신을 타고서 날아오른 사람들이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러커펠러, 그 다음에 카네기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에도 깊게 돈을 많이 지원한 유대계 유통업의 거물, 워너메이커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미국의 힘이 세이지니까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냐 또 미국이 어떻게 결심하냐에 따라서 세계 시스템이 잡힐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러나 미국 사람들의 기본 정조는 뭐냐면 그냥 우리 미국 잘 지내면 돼. 우리가 뭐 세계를 구원할 거냐. 우리가 뭐 세계를 교통정리할 거냐. 이런 생각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고립주의 전통에 강했습니다. 그 고립주의를 제일 먼저 깬 게 누구냐면 우드로 윌슨입니다. 운하미승만의 후원자이기도 했고 스승이기도 했고 우드로 윌슨이 고립주의를 제일 먼저 깼죠. 그 고립주의를 깰 때 이건 제가 한번 따로 하려고 그러는데 깰 때 시민판에서 그 여론을 정리한 사람이 존 머트인데 운하미승만이 2010년에 귀국해서 존 머트의 시민운동론을 번역을 하고 존 머트랑 깊은 관계가 있어요. 운하미승만이. 그래서 미국의 개입주의 그러니까 이 개입주의라는 건 뭐냐면 미국이 나서서 세계 질서를 정리해버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 사실 운하미승만이 그 첫 세대 그 세대가 첫 세대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세계 제1차 대전에 참전을 한 것도 전쟁이 터지고 나서 무려 3년이 지나서 1917년에 참전을 했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에. 고립주의 전통이 강해서 그래요. 그동안에 이제 우드로 윌슨이나 이런 사람들 존 머트 이런 사람들이 이 여론을 돌리려고 어마무시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이제부터는 개입주의로 정리가 됐냐. 아닙니다. 다시 미국인들은 아주 태평한 고립주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뭐 그 FDR에 미국이 민주주의의 무기옵니다. 이런 연설을 하는데 그거요. FDR이 선거에서 이기고 나서 했어요. 선거 전에 하면 큰일 나니까. 선거에서 이기고 난 직후인 40년 겨울에인가 41년 연초인가 한 겁니다. 40년 11월 선거 이기고 나서 그래서 이게 미국이 굉장히 고립주의 전통이 강해서 히틀러가 등장하는 것도 그냥 두고 봤고 오히려 히틀러 등장을 초기에는 지지했죠. 대신 좀 공산주의 막아달라고.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발발했을 때도 팔짱 끼고 있었고요. 참전을 할 수가 없어요. 미국 여론이. 그리고 이제 히틀러가 히틀러가 그러니까 이런 막 날뛸 때 그냥 두고 보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미국 여론이 워낙에 거세게 고립주의니까 FDR은 이제 그 상태에서 영국의 차관으로 차관으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지원을 하는데 차관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미국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냥 공짜로 준다 그랬으면 미국 국민들이 반대했을 거예요. 그게 영국으로 간 초기에 간 무기들이 전부 차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이렇게 날뛸 때도 미국이 뭐 꼼짝도 못했던 거죠. 아무것도 못했고 그게 이제 언제 깨졌냐. 이제 화면에서 보이듯이 진주만 공습돼 깨진 거예요. 이젠 더 고립주의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미국 국민들이 다 분기탱철에서 일어났죠. 이것들이 우리를 호구로 뭐냐. 그러면 미국의 고립주의를 죽여버린 건 일본입니다. 일제입니다. 1941년 12월 6일 날 미국의 고립주의가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은 세계 시스템의 건설자, 관리자가 되는 그런 운명적 길을 걷게 된 겁니다.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미국은 세계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주 본격적 개입이 시작되는 거죠. 샌프란시스코에서 회의를 열어서 이걸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그러는데 또 회의 중에 사진에서 보듯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시퀘어인데 우리가 아는 큰 시퀘어는 마운틴 시퀘어라 그래서 1000m인가 1500m 이상의 고도에서 자라는 거고요. 해안 시퀘어, 코스탈 시퀘어가 있습니다. 종자가 좀 다릅니다. 나무 둥치가 좀 가는데 향이 굉장히 좋고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미워 공원이 해안 시퀘어 국립공원인데 미워 공원 안에 무슨 캐시드랄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나무 안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캐시드랄 그로브, 캐시드랄 그로브였던 것 같아요. 동산 같은 데가 있어요. 조그만 마당이. 거기서들 한 번씩 또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UN 체제를 구상을 한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 개입주의의 전성시대가 열린 거죠. 그런데 이제 월남전에 개입했다가 이게 이제 폭망하는 겁니다. 월남전에 개입했다가 폭망해요. 미국 사회가 아주 뒤집어지는 겁니다. 1969년에 이제 닉슨이 대통령에 취임을 해서 이제 개입주의를 자격정지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때 이게 고립주의 시대라고 말을 못해요. 미국이 이미 고립주의를 못 가죠. 세계 시스템을 이미 책임지는 자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개입주의의 깃발을 내려놨을 뿐이죠. 미국 사회가 뒤집어지니까 뭐 그 흉내를 낼 수밖에 없죠. 또 힘도 빠지고. 그래서 과함연설을 1969년에 하는데 그때 이제 이 과함연설에서 전 세계 각 우방들이 각기 자기 알아서 먹고 살고 자기 알아서 안보해라. 월남전도 이제는 월남 사람들이 해라. Vietnamization of Vietnam War 라는 그런 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엄청 충격이었는데 바로 이 1969년 미국의 과함 선언이 우리 자주국방, 우리 군수산업의 진정한 출발점입니다. 미국이 안 지켜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제 죽을둥 살둥 이제 막 이제 준비를 시작한 거예요. 대통령이 영미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이 과함 선언만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미중화해라고 불리는 건데 이게 좀 부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건 정확히 표현하면 미국이 중국과 소련 사이에 쇠기를 박은 사건입니다. 즉 중국과 소련을 분리한 사건입니다. 중국 중소 분리가 이제 핵심이죠. 각각 따로 다루겠다는 거죠. 따로 다루겠다. 중국과 소련을. 이건 미중 화해가 아닙니다. 중국더러 너 우리 편 해라. 소련 애들이 진짜 나쁜 거지 말이야. 안 그래. 여기서 이제 이 지도가 뭐냐면 1970년, 70년까지 71년에 중소 분리가 일어나기 전까지 딱 세계를 보면 이런 형태입니다. 소련도 시뻘겋고 중국도 시뻘겋죠. 제가 왜 두 나라를 특별히 시뻘겋게 했냐. 여기가 피해 혁명이 일어난다고 분홍색들은 뭐냐. 소련에 그냥 끌려 들어가서 그냥 위성 국가 된다예요. 그러면 발틱 상국 안 보이네. 그때 발틱 상국 없었습니다. 벨라루스 안 보이네. 네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안 보이네. 없었습니다. 전부 소련의 일부입니다. 카자흐스탄, 5탄 국가들 전부 소련의 일부입니다. 소련은 무지하게 컸어요. 이게 1971년에 중국을 끌어들여요. 미국이 시키신저가 베이징을 문턱이 달아지도록 드나들면서 그래서 중국이 말하자면 미국 편으로 쓱 쏠리니까 이제 소련 쪽은 저것만 남은 거예요. 혼자만. 그렇게 된 겁니다. 지도 2와 같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가 유신으로 가는데 이게 뭐냐면 1971년에 중소 분리가 완성이 되고 72년에 그것이 사진의 오른쪽에서 보듯이 닉슨이 베이징에 가서 모택동까지 만나는 걸로 해서 완성이 되는데 이게 이제 베이징의 키신저가 드나들 때 주울래나 이런 사람들한테 넌저시 너희들이 원하면 우리가 언젠가는 대한민국, 남한에서 손 떼지 않겠어? 이런 식의 암시를 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다닙니다. 또 그런 것에 대한 비망록 같은 게 흘러다닙니다. 우리로서는 기겁할 일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기겁할 일이 발생을 합니다. 저는 이제 유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인용하는 걸 못 봤어요. 이게 참 제가 우리나라 역사는요. 세계 군사지정학을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역사예요.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 대한민국의 건국 이후의 역사도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세계 군사지정학의 핵심 핫스팟에 들어 있습니다. 유신을 얘기하려면 유엔총회 의결 2758호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유엔총회 2758호, 1971년 10월 25일 날 이때 뭐가 결정되냐. 네, 이 영어를 제가 번역해드립니다. 이거 의어가 아닙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적 권리를 복원시키는 방안이 유엔 헌장 및 유엔의 대의를 보호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2. 중화인민공화국의 대표가 유엔에 있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적 대표이며 중화인민공화국은 유엔의 영구 상임이사 5개국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 같은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죠. 유교의 주적, 중공이 하루아침에 중국이 되고 유엔 상임이사 중에 한 국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북한을 지원하는 중공이 야, 이걸 대만을 저렇게 팔아먹어, 미국이? 얘들 못 팔아먹을 게 뭐 있겠냐.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미국의 선택에 의해 이 절체절명의 안보 위기가 온 겁니다. 이 속에서 유신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유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학자들이. 이 유엔결이 2785호, 2758호 이거를 얘기하지 않으면 이거는 얘기 반쪽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유신의 배경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질서 속에서 말하자면 1969년 닉슨 취임에서 1980년 말, 카터 말년까지 12년이 미국이 함껏 움츠러들었던 개입주의 자격정지 시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시기를 고립주의라고 안 부릅니다. 미국은 고립주의를 갈 수가 없어요. 개입주의를 잠시 내려놨을 뿐입니다. 그리고 중소 분리를 통해서 중국을 끌어들였습니다. 이 시기가. 그래서 여기가 정말로 위태로웠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가 암살당한 지도자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해야 할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좀 늦게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좀 천천히 가죠. 돈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 개입주의 자격정지 시대가 끝나고 1981년 1월부터 레이건이 이제 들어서는데 이 사람 때 굉장히 리더십이 아주 미국의 베스트 리더십 중에 하나죠. 레이건은 사실은 집권 시기에는 국민의 한 절반 정도가 아주 증오했었어요. 저 헐리우드 코미디 배우 출신이 말이야 뭐 표정이나 그럴듯하게 짓고 말이지 누가 써준 연선물 원고나 그럴듯하게 저 천박한 인간 이렇게 해서 미국의 식자층들이 굉장히 특히 민주당 쪽 식자층들이 굉장히 경멸하고 증오했었습니다. 저 대통령을.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레이건 때 닦인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미국이 제자리를 잡았다는 게 알려지고 뿐만 아니라 소련과 동구가 이제 레이건 퇴임 후에 사실 무너진 거거든요. 레이건이 89년 1월에 퇴임하니까 동구가 무너진 게 89년이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고 소련이 무너진 게 91년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훌륭한 대통령 다섯 손가락 안에 반드시 꼽히죠. 이 양반이. 이 레이건의 개입주의를 다시 살려냈는데 굉장히 절제되고 지능적인 방식으로 살려냈어요. 우선 이제 뭘 외국에 대해서 힘을 쓰려면 내부를 일단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그 당시에는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과 저거를 인플레이션하고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하면 보통 경기가 과열되는데 이게 또 경기 과열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는 건데 인플레이션이 나는데 경기가 죽어. 그래서 실업이 많아져.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스태그니션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죠. 스태그니션은 정체.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 그래서 이거를 잡으려고 일단 인플레를 잡아야 되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당시에 미 연방 FRB, 미국 연방 연준의 금리가 20%까지 올라갑니다. 레이건 때 금리가 20%까지 갔다가 레이건 2기 때 약 7%까지, 6, 7%까지 낮아집니다. 지금 옆에 보이는 그것처럼. 그렇게 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딱 잡혀요. 우리가 이제 미국의 금리에 오르니까 달러가 강해졌다, 어쩌다 얘기하잖아요. 그때도 달러가 굉장히 강해지죠. 그러니까 레이건이 달러가 강해지니까 미국 무역적자가 너무너무 커져요. 그러니까 레이건이 85년도에 플라자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무역 흑자를 어마무시하게 누리는 독일, 일본 이런 국가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미국이랑 같이 적극적으로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을 해서 달러의 가치를 좀 높이는데 협조를 해라. 안 그러면 미국 망하겠다. 그래가지고 독일과 미국이 플라자 합의에 플라자 거기에 회의에 합의를 하고 그래서 플라자 어코드라고 부릅니다. 가치 힘을 합쳐서 말하자면 달러의 가치를 낮추는 것 다시 말하자면 미국의 환율을 높이는 것 다시 말하자면 달러에 대한 독일 마르크화 달러에 대한 옌화의 환율을 낮추는 것에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 보면 저 위에 자주색이 예를 들어서 달러에 대한 마르크화의 환율입니다. 잠깐만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환율을 낮추죠. 즉 마르크화의 가치를 높이죠. 달러에 대한. 그게 플라자 합의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경제를 안정화시킨 거예요. 자 이렇게 경제 안정화시키고 나니까 두 가지 조치죠. 하나는 이자율을 확 높여가지고 인플레 잡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인 달러 가치가 엄청 높아지는 것은 플라자 합의에 의해서 다시 낮추고 그거를 한 겁니다. 안 그러면 이제 거달라니까 미국 제조업이. 미국 경제가 거달라죠. 달러 가치가 너무 인위적으로 높으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소련 잡으러 갑니다. 무지막지한 군비 경쟁을 벌였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미사일 디펜스. 이 개념이 이때 나와요. 레이건 때. 1980년대. 그러니까 미사일 유역체계. 탄도미사일 유역체계. 그때는 이름이 MD. 미사일 디펜스가 아니고 SDI. 스페이스 디펜스 이니셔티브. 우주방위 이니셔티브라고 불렀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스타워즈 스타워즈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개념을 내놔요. 그래서 그걸로 밀고 갑니다. 레이건이. 그리고 나서 또 레이건이 무슨 일을 하냐. 레이건 때 흉악한 일도 많이 일어나요. 아무튼 소련을 아주 그냥 애 먹여가지고 그냥 망가뜨리는 건 다 아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탈레반이 CIA가 키운 조직이에요. 80년대에 CIA가 탈레반을 엄청 지원을 했고 미국 의회가 나서서 그때 돈으로 빌리언 달러니까 지금 돈으로 막 지금 우크라에 지원한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원한 거예요. 그때 그 돈을 그렇게 지원해야 된다고 맨 앞장서서 떠든 정치인이 찰리 윌슨입니다. 그래서 이 탈레반의 소련군에 대한 전쟁을 찰리 윌슨의 전쟁이라고도 불러요. 여기 사진에 가운데 나오는 아저씨가 찰리 윌슨 미국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 아프간의 탈레반을 지원해서 아프간에서 아프간 내전에 개입한 소련군을 박살내도록 만들었죠. 아프간을 소련의 베트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뿐만이 아니죠. 다섯 번째 이거 쉬쉬하면서 이제 선수끼리 하는 얘기인데 소련이 유럽에 가스를 팔려고 하는 가스반을 폭파시켰다고요. 소련의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채널을 최대한 망가뜨렸죠. 이걸 제가 번역했던 로버트 스팔딩의 원어 제목은 스텔스 워, 보이지 않는 전쟁이고 저는 이제 중국은 괴물이다라는 책으로 번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재밌는 그런 스토리라 좀 길지만 두 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텍스트를 쭉 깔아놓고 차분히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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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